안녕하세요 언더맨입니다. 2023년 10월 29일 일요일 흑상산 동편으로 비행을 나왔습니다. 오늘은 동풍이 오전 이른 시간부터 동풍이 아주 잘 불고 있어요. 남동풍이 잘 불어져 있기 때문에 예보도 예보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. 우리 팀은 일단 11시에 모여서 12시 전에 이륙장에 올라와서 12시쯤 이륙을 합니다. jd 형님 이륙 했고 바람이 좋기 때문에 이륙이 아주 쉽게 잘 됩니다. 타워 형님도 이륙했고 이륙하고 빨간 레오파드 기영이 형님은 노란 m7 자 우리 팀은 다 나갔고 저는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륙을 하겠습니다. 오늘은 흑성산 쪽에서는 이제 고도 올리기가 쉽지 않았어요. 고도는 잘 올라가는데 높이는 안 올라갔습니다. 1200, 1300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올라갔어요. 저도 이륙합니다. 어제는 고도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. 바람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오늘은 이제 일정하게 동풍이 잘 불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어제 계획한 대로 평택 공설운동장에다가 차를 한 대 파킹 해놓고 공설운동장 앞에까지 날라가서 그 논에 내려서 그 차를 타고 복귀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. 그래서 타스크를 항상 동풍이 불면은 유천리가 골이었는데 모터패런스장에 내렸는데 이제 벼베개를 다 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바로 앞에서 내릴 계획을 하고 전부 다 일으켰습니다. 오늘은 팀원 모든 팀원들이 골에 들어왔어요. 아주 재밌는 비행을 했고요. 공설운동장에 전원 다 착륙을 했습니다. 공설운동장에 전원 다 착륙되는데 타워 형님만 평택 공설운동장이 아니고 진천 공설운동장에 내렸습니다. 나머지는 평택 공설운동장에 내렸어요. 비행해다가 잠깐 남서풍으로 잠깐 바뀌었는데 주풍향은 남동풍이었어요. 그래서 평택까지 가는데 열만석 잘 잡으면은 무리없이 아주 쉽게 비행이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. 구름은 없었지만 그래도 열은 계속 있기 때문에 생길만한 위치에서 열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오늘 비행은 스트레스 없이 참 재밌는 비행을 했습니다. 지금 역전층도 쫙 보이고 고도는 높이 안 올라가지만 열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상호가 먼저 일으켜서 스타트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만났어요. 넘어오면서 상호가 먼저 건너갑니다. 하여튼 전원 다 공설운동장 앞에 내리고 비행 끝나고 맛있는 삼겹살에 맥주 한잔 먹으면서 오늘 비행은 이렇게 마무리 했어요. 오늘 집안에 여러가지 일로 비행을 못 나온 분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날이 좋은 날에 일이 잡혀서 비행을 못 나와서 상당히 배가 아팠을 것 같은데 다음번에 잘 하면 되겠습니다. 오늘 비행은 이렇게 재밌게 잘 했어요. 짧게 편집을 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언더맹이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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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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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와. 돌판으로 나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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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천안에서 힘들었는데 여긴 못 내리겠네. 여리 너무 좋아. 여기 어디 갔어? 상호? 저기 저쪽놈에. 여기는? 누구야? 상호. 안 왔는데? 안 왔어? 왔어요. 먼저 왔어? 못 왔는데? 그러면 보기 때문에. 밑에다 바글바글 개기다가 그냥 안 됐어. 형 이거 라이브 방송이야? 어어? 어제 저기 비행 못 했는데. 포라우는까지 라이브로 찍었냐? 포라우는까지 라이브 찍었냐? 됐어! 라이브 종료!